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계산을 위해 2차 타고 있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지켜주세요. 미니언 생성에 관한 공격을 제공하였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계산을 받습니다. 아.. 으으으으으.. 으흐흐 클럴 음 한정돈 히힛 ㄷㄷ 어휴 터득 전치했습니다 ㄷㄷ ㄷㄷ 아... ㄷㄷ ㄷㄷ ㅇㅇ 적은 적을 처치했습니다. 히힛 ㄷㄷ 흠 ㄷㄷ 다음은 아 그럼 이런 해적이 날씨가 되나? 흠 하하하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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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아군이 당했습니다 ㄹㄹㄹ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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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